밤 또 뭔가 일을 벌이시겠다? 내가 빠질 수 없지. 아, 기냥님! 기냥님, 나 살려줘. 일단 이 옷 좀 먹어봐. 야, 나 한 번만 도와주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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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들 하세요. 뭐야? 이런 실례가 많았습니다. 괜찮으십니까? 그런 년들이 양반이 지루기도 불수가 있잖아. 자, 드셔보십시오. 이게 뭐요? 꼭, 꼭 씹으십시오. 이 끓어오르는 속을 가라앉히는 우수의 환입니다. 물, 물, 물 어디 있느냐? 물! 물 어디 있느냐? 제가 물 드십시오. 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식초로구나. 내 사람이요. 어머머머머. 진짜? 아버님! 이거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. 다친 곳이 어딥니까? 제가 약을 발라드리겠습니다. 여기요. 거기는 안 돼요. 아주 화물.